본 희망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오늘 참석 못 하시는 주주님들의 위임장입니다 800명 풍길땅 직원들은 다 엄마 편이라는 말 전혜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백옥희 사장 해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 안건은 부결된 걸로 잠깐만요 저도 백옥희 사장님의 해임만에 찬성합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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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